4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지난주에도 한번 나무숲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또 숲 이야기입니다. 소나무 이야기죠. 네. 또 되게 슬픈 마음이 아픈 나무 얘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나무 이야기라기보다는 나무를 놓고 인간들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욕심이죠? 뭐 이제 들어보시면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건 뭐 산림청에서 공식 저승사자. 산림청 공식 저기 블랙리스트. 홍석환, 최진우하고 얘기하면 왜 쟤랑 얘기해? 뭐 이런 정도로 취급받는. 저희가 또 최근에 일도 있었어요. 기사를 갖고 또 홍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취재를 해서 쓴 기사를 산림청에 언중이를 걸어갔어요. 언중이 저희가 이겼습니다. 와우. 잘했습니다. 어우 신원합니다. 이 산림청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부산대 홍석환 교수님,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최 위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여기 사계자님들과 한겨레TV 오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여기 막 초록초록한 숲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한번 나중에 심어놔야 되겠다.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언중이까지 가게 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랑 아무래도 산림청이 언중이 재소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언중이를 사실은 나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 써서 간 거라서 뭐 전혀 개의치 않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게 소나무 재선충 문제인데요. 이게 재선충 그러면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추세가 어떻고 또 방제를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일단 뭐 재선충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선충은 선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소나무의 목재 안에 있는 목재부에서 살아가는 선충이다 그래서 이름을 소나무 재선충 이렇게 붙인 거고요. 소나무 안에서 번식을 해서 이 소나무의 물관을 막게 돼요. 그러니까 물관이 막히니까 번성을 하다 보니까 물관이 막혀서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고사하는 그런 형태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깐 구현하면 이게 선충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1밀리?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게 이제 곤충이 아니죠. 다른 선충류가 따로 있죠. 선충 종류로 다르게 나뉘고요. 절지 동물문이죠. 그렇죠. 절지 동물문이고 곤충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4개의 곤충 이름이 뭐였죠? 이게 이제 선충은 자체적으로 외부로 이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무 안에서 먹이를 먹고 그다음에 애벌레로 생활을 하다가 우화가 되면 그 선충을 안고 같이 탈출을 하는 거죠. 날아가서 다른 나무로 가게 되는데 이 곤충들이 대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솔수염 하늘소 그다음에 북방수염 하늘소 이런 종류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방제는 사실은 그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를 죽이는 그런 것이 이제 방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재선충하고 솔수염 하늘소의 생활사를 살펴보면 얘들이 이제 가을에 약해진 소나무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이 겨우 내내 자라서 봄에 이제 다시 우화해서 애벌레에서 우화해서 성체로 우화해서 탈출을 하는데 그때 그 안에서 번성하던 재선충과 같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가을부터는 소나무 안에 선충과 애벌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화해서 밖으로 나가면 곤충이 그러니까 하늘소가 그 선충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는 소나무 안에 있는 선충과 애벌레를 죽이는 거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밖에 나온 하늘소를 죽이는 거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온 하늘소를 어떻게 죽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소나무 재선충이 문제다 방제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산속에 정말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하늘소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소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약품으로? 우리 모기를 죽일 수 있나요? 광범위하게 그 모기를 죽일 수는 있죠. 그런데 모기 전체를 우리 숲에서 방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래서 하늘소를 그냥 방멸을 한다 이런 얘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되게 슬프네요. 남편 곤충 좋아해서 맨날 하늘소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선충 저기한다고 방제한다고 그러면 뉴스 보면 좋아 그러면 우리 소나무들이 보존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늘소들을 다 죽이는 일을 사실은 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 행위를 방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을부터 봄까지는 소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 안에 있는 애벌레하고 선충을 죽이는 행위니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죠. 산림청에서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재선충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산림청의 방식대로 하면 재선충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은 지금 현재 현상을 보면 되죠. 30년이 넘게 총력을 다했는데 점점 더 많이 발병을 하죠. 그리고 점점 더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총력을 다하면 방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17년이 사실상은 산림청이 선언한 이거 뭐 저희가 선언한 거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화자찬하면서 선언한 게 2017년은 완전 방면을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2017년이 한 100년 남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제가 불가능한 것을 방제를 했다 혹은 뭐 하겠다고 이렇게 좀 큰소리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 하늘소를 박멸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곤충을 다 죽여야죠. 그렇죠. 하늘소는 굉장히 큰 곤충입니다. 그렇죠. 이 곤충을 죽이려면 그 밑에 있는 곤충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 장수하늘소 이런 거는 천연기념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같은 하늘소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같은 하늘소인데 장수하늘소는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솔수염하늘소는 정말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그렇게 뿌려둬야 되는가. 네. 그러면 솔수염하늘소를 죽이기 위한 농약은 장수하늘소는 안 죽이나요? 피해가 나보죠. 이렇게? 이렇게? 아니죠. 천연기념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딱정벌레류들이 특정 식물만 먹도록 오랫동안 지나온 거거든요. 사람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기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오랫동안 지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 듣다 보면 소나무 재선충 자체가 재앙이 아니고 그것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 천연숲에 이렇게 많은 농약을 치고 있는 행위가 재앙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사실 우리 꿀벌도 매년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개체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좀 어떠세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제 현장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걱정되는 시선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소나무가 뻘겋게 달아오르고 하얗게 죽어가서 마치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라고 막 걱정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소나무 살리겠다고 하면서 주로 이제 화학 방제에 중점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숲에 소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무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하늘소만 있지 않고 여러 곤충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엄청난 그 농약을 퍼부하면서 방제의 길을 쏜 결과가 여러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무와 또는 여러 곤충들이 초토화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재앙인가. 그래서 오히려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보다 소나무를 살리겠다고 하는 약간 그릇된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여러 생명들을 이제 도살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비행기로 농약을 뿌렸어요. 항공 방제라 하죠. 항공 방제의 농약이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꿀벌을 죽인다고 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티아클리프리드라는 그런 약재인데요. 그걸 비행기로 막 뿌렸어요. 그건 뭐 하늘소만 죽었겠어요. 그런 거의 그런 수준으로 초토화를 시켰거든요. 이제 천연님에도 그냥 마구 뿌렸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 그냥 우리가 농사 되는 땅도 아니고 일반 산림의 자연숲이잖아요. 그런 곳에 농약을 마구 뿌려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차례 문제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산림청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항공 방제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드론은 띄우겠다. 지상 방제 아니고 지상 방제에 의한으로는 정밀하게 하겠다. 정밀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나무주사 아바메틴 이런 것도 생태계에 어떻게 돌아다닐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무주사 맞아요. 예방한다고 나무에다가 아바메틴이라는 어떤 생태독성이 되게 높은 농약을 주입을 하는데요. 그런 농약은 되게 양은 소량인데 워낙 원액에 가까운 그런 농약이라서 한 번 나무에 여러 구멍을 내서 뚫으면 바로 며칠 만에 온 줄기와 가지와 나무 끝까지 속에 솔방울이나 우리 봄철에 송화가루 많이 퍼지잖아요. 그런 송화가루 꽃가루에까지 다 잔류 농약이 독성이 남아있거든요. 잣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잣이 다 지금 사실은 위험합니다. 원래의 치지는 나무줄기에 살고 있는 애벌레랑 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생태기 먹이 사슬이나 송화가루가 퍼지는 범위까지 사실상 이제 생태기 악영향과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조사되거나 역학조사 내지 위험성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이거야말로 재선충 잡으려다가 초과 3간 다 태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 하잖아요 지금. 홍 교수님 일본 사례 좀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문화재 지역의 소나무는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황실정원을 좀 다녀왔어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황실정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는 수백 년 된 소나무도 전혀 방제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그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충으로 죽었을 경우에도. 그건 모르죠. 그건 정확하지 않고. 관계가 없어요. 재선충으로 죽건 아니건 관계가 없는데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 옆에 바로 요만한 소나무를 어린 소나무를 또 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도 이렇게 문화재 지역은 최소한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농약을 쓰는 형태는 일본에서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는 안 한 지 오래된 방법인 거죠. 재미있는 데이터는 90년대에 일본이 소나무부 재선충 방제를 사실상 포기를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그러면 포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생각을 하면 산림청 주장대로라면 급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감소를 해요. 안 했더니 감소를 해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리면 작년에 우리나라 현장에서 소나무부 재선충을 지금 방제하고 있는 전문가들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수치가 나왔죠. 86%가 소나무부 재선충 방제를 하면 똑같거나 더 증가한다. 재선충이? 네. 이렇게 설문에 답변을 했죠. 전문가들이요? 그 현장에서 방제를 하는 분들. 임업기술사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제를 하면 소나무도 죽고 재선충은 늘어나고 돈은 많이 쓰고 생태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소나무가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많이 죽어가는 건 사실입니까? 아니면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어가는 것 또는 죽어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소나무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약 20에서 40년 정도 우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어려서 2차 천위가 들어갈 때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활엽수로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수폐 상태는 지금 딱 그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아니더라도 수폐 천위에 의해서 소나무는 굉장히 많이 죽어가죠. 그 증빙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가 소나무 재선충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창궐한 것인데 이곳에서 소나무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감염목을 약 3천 주 가까이 2000에서 3000 주 가까이를 이렇게 진짜 소나무 재선충이 있는지를 검경을 해본 결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소나무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수목만 검경을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으로 확인된 게 7%. 그러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검경을 해봤을 때 꽤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면 93%는 는 뭡니까? 이유가? 모르는 거죠. 자연스러운 천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천위에서 그냥 죽었을 가능성이 많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천위가 뭔지 좀. 조금 시간이 재미나면서 계속 발달을 하는 거예요. 발달의 과정을 천위라고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어쨌든 되는 것이다. 산림청이 조금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숲을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천위는 교과서에서 발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숲을 그대로 뒀을 때 황폐화되면 아마존은 지금 완전히 뭐. 그렇죠. 산림청에서는 계속 그렇게 소나무 재선충도 방제를 하고 우리 숲을 계속 관리를 해야 황폐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아. 얘기는 하고 싶은데 다음에 더 하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천위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척박한 곳에서는 소나무가 잘 자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 조선 후기부터 척박한 숲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양분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때가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척박한 곳에서 낙엽이 조금 쌓이면 이 낙엽이 썩잖아요. 썩는다는 것은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곰팡이가 분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곰팡이를 참나무류가 일부러 증식을 시켜요. 아. 최근에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나무에서 참나무로 바뀌는 천위가 참나무가 소나무는 극양수기 때문에 햇볕을 맞기 때문에 소나무가 줄어든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교과서에 다 그렇게 실려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참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얘들이 곰팡이를 엄청나게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뿌리에서. 그런데 곰팡이를 번식시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정벌레류는 특정 종만을 이렇게 먹이원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곰팡이를 번식시키면서 얘네가 딱정벌레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정벌레가 그 곰팡이를 또 먹이삼아서 굉장히 빠르게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무가 의도적으로 딱정벌레를 유인해서 자기한테는 손해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딱정벌레. 번식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병에 감염시키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천의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좀 살펴보니까 이거 식물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그렇네요. 참나무. 무서운 게 아니고 좋아지는 거죠. 참고로 하늘소류가 딱정벌레류의 하위 어떤 속인가요? 속인가요? 과죠? 하늘소 과죠? 하늘소 속인가요? 과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늘소 원래 목이 있고. 과한지는 하위 범죄입니다. 최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얘기의 결국 결론은 그럼 이걸 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한 10분 동안 이걸 대체 왜 하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그 기관의 존재의의 같은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진실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 산림청의 존재의 이유 같아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여태까지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관련된 여러 가지 서사와 메시지에서 소나무 age 그러잖아요. 치료약도 없고 걸리면 다 죽는다. 또 3년 이내 소나무가 멸종될 수도 있다. 겁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걸 손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일을 벌여왔는데 일을 벌이는 방식이 결국에는 각종 많은 예산을 타내고 임업의 산업을 일구고 관련 조직을 키워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되게 한 2년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산림 병해충을 담당했던 어떤 산림청 퇴직 공무원이 강연에 있었어요. 그 강연에서 그분이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소나무 재선충은 나도도 번지지만 방제하려고 해도 번진다. 이미 일본에서 다 확증이 되었다. 그런데 산림청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방제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게 산림청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소나무가 죽어간다고 하면 되게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을 깊은 세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언론에서는 소나무 다 죽어간다. 죄송합니다. 산림청 뭐하냐라고 딱 지명을 하면 정부 조직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을 느끼기. 산림청을 좋아하는군요.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막기 위한 퍼포먼스는 해야 되고 퍼포먼스 과정이 뭔가 예산폭탄과 조직 강화와 또는 임업의 먹거리 생산에 강화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하니까 거기 강의 듣던 사람들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비즈니스를 멈출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요즘 약간의 그런 경향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산림청의 공식적인 홍보자료에 소나무 재산층은 소나무 에이즈가 아닙니다. 스스로 뒤집는 건가요? 감염 경로나 전염병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나무은 우리나라에 16억으로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멸종되지 않습니다. 3년 내 멸종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건 소위 괴담이다. 자기들이 퍼트린 괴담이. 오히려 산림청장이 수종 전환을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그런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들이 약간 왜 좀 입장을 바꿀까 했는데. 왜 바꿨습니까? 여태까지 소위 뭐 엄청난 돈을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재산층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효과가 없으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입장을 바꾸고자 하는 틈도 있는데 소위 거짓말도 계속하면 탄로나잖아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적당히 이번에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려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다리를 걸쳐야겠군요. 하여튼 이게 모든 게 피해가 아니고 이 어떤 재난증국에서 이득을 보는 자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스탠스 전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10년 전에 제가 예측을 했어요. 정말요? 10년 전에 소나무 재산층 방제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방제한다고 엄청난 돈을 굉장히 꿀을 빨았죠. 엄청난 돈을 받아 썼단 말이에요. 매년 한 천억 가까운 돈을 계속 썼으니까. 그게 다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건데 방제가 도저히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방제하다 하다가 안 되면 수정갱신으로 산을 완전히 다 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게 1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10년 후에 지금 설립청장의 스탠스 전환을 하면서 올해부터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심각한 행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요. 산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 재산층 방제가 힘드니까 다 잘라버리자고 거의 한 90% 가까이 나무를 자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할 일은 뭐냐 이제 산이 초토화됐네 다시 나무를 심자 우리가 전문가니까 나무를 심어야지 그래서 심는 행위를 또 할 거예요. 배면서 돈 벌고 잘라서 돈 벌고 다시 심어서 돈 벌고. 가면목이나 고사목만 베어서 벌치하고 흔죽했는데 지금은 그게 효과가 없다고 타로 나니까 그냥 그 일대를 다 베고 거기에 다시 조립목을 심겠다는 거죠. 저도 그런 논문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모두 베기가 효과가 있다. 모두 베기 아니면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산림가구 같은 데서 내더라고요. 아니 뭐 연말에 필요 없는 보도블록 한 번씩 더 부숴가지고 예산 소지하는 거랑 뭐가 사실. 아니 이거는 생명이니까 더 심각해지잖아요. 더 심각하죠. 저도 산림청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을 때 이게 사실 재선충뿐만이 아니라 수종갱신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결국엔 그 산림조합 거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산림조합과 산림청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수법인이라고 국가기관마다 전부 다 특수법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은 산림청의 가장 큰 특수법인이죠. 산림청의 거의 모든 사업을 반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인데 최근에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자격을 가진 산림 법인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울진, 강릉 이런 곳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2,800억 원인가? 그럼 2,800억 원을 그 지역의 아주 작은 산림조합과 법인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경쟁이지 경쟁은 없고 그냥 산림조합과 한두 개의 산림 법인이 나눠먹는 그런 상황이죠. 두 분을 모시면 소나무 재산총만 하기 너무 아깝다. 이제 우리 산림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할 때 이제 임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아까 산림을 초토화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임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임도는 수송을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기를 내는 거죠. 네. 그 임도가 사실 저기 예천 때 산사태 때도 문제가 됐고 요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임도가 재산총하고도 관계가 또 있죠. 그래요? 그렇게 연결되나요? 임도가 있어서 재산총의 매개충인 그 하늘소들이 더 이제 빠르게 확산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웅석근 교수님한테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나무만 잘라다가는 도저히 돈이 안 되니까 조직은 커졌고 돈 되는 사업이 임도 사업인 거예요. 1년에 3천억. 포기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임도 숲값국이 사방댐. 이 세 가지가 메인 산림척의 사업인데요. 이거는 100% 다 세금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세금으로 하는 게 1조 원 세금 사업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화수분처럼 매년 1조 원씩 그대로 그냥 쏟아가고. 임도 숲값국이 사방댐. 그렇죠. 그래서 임도 숲값국이 사방댐에서 임도와 사방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특수법인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지상기술협회라고 있는데 그 협회장은 고정돼 있어요. 누가 가냐? 산림총 출신이 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산림청장 자리에. 아. 청장의 다음 자리? 네. 말 그대로 딱 1급지군요. 그냥. 아니. 산림청장이 바로 가는 거죠. 아니. 산림청장이 어떻게 그 모든 기관을 총괄했던 자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저 밑에 협회장으로 가냐 이거죠. 그런데 모든 산림청장이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산림청장 사이에서 경쟁도 있나요? 늘공산림청장만 갑니다. 아. 그럼 완전히 1급지네. 오공산림청장은 못 갑니다. 못 가네. 네. 그렇습니다. 카르테리 냄새가 좀 나네요. 그렇다고 저는 강하게 추정하는데 근거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임도가 최근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 아니 산에 있으면 임도 아닌가요? 우리 산림에 있는 도로를 줄이면 임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산림 도로면 임도잖아요. 그러면 설악산을 넘어가는 성삼제 도로. 그렇죠. 아니 성삼제가 아니고 한계령도로. 지리산 성삼제 도로. 이 도로는 산림에 있는 도로예요? 네. 임도인가요 아닌가요? 뭐 개념상으로 임도겠죠. 개념상으로는 산림에 있는 도로 가서 산불이 나면 거기 소량자가 쭉 가서 끌 수가 있죠. 산림 사업을 하면 트럭이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도가 아니에요. 인도를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세운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3.9m per hectare. 헥타르당 3.9m인데 외국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는 제가 국가 공식 자료에서 커뮤니티 도로 그다음에 사인이 낸 기업이 낸 도로 그다음에 일반 도로 이걸 합쳐서 산림 도로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46m per hectare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3.9m인데 임업 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46m이다. 우리나라 임도를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공식 보고서에 보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강릉 산불 지역에 우리 임도가 없어서 불을 못 걷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릉 산불 지역도 그럼 임도가 없어서 불을 못 걷느냐. 임도는 0이에요. 공식 우리나라의 공식 산림청에서 낸 도로는 0인 거죠. 그런데 산 속에 있는 도로를 계산하니까 무려 168m per hectare. 그러면 오스트리아보다 3배가 훨씬 넘는 거죠. 더 높은 것 같군요. 그런데 불이 꺼졌네. 오히려 임도가 불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군요. 강릉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홍천도 마찬가지예요. 홍천도 제가 분석해봤는데 139m per hectare. 그 오스트리아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 139m인데 산불은 못 걷죠. 그렇다면 임도가 없어서 산불을 못 걷다라고 하는 주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산불이 나면 무조건 강풍이 불어서 그랬다. 임도가 없어서 그랬다. 이 레파토리만 불 꺼진 바로 다음 날이라든가 아니면 불난 날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내보내요 언론에.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산불도 그렇고 재선충도 그렇고 최근에 또 탄소중립 목적으로 엄청나게 배고 새로 심고 이런 일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그 산의 숲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 가을에 산림청 관계자와 일본 임도 답사를 갔었어요. 아마 그때가 환경단체에서 임도 문제를 홍석 변수님이 막 비판하고 아마 예산 편성을 받기 전 과정에서 한번 내부 다지기 및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갔었는데요. 되게 아까 그 목적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다는 게 산림청의 주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 임야청, 임도협회, 지자체에서도 국유림관리소가 있고 여러 동경대에서 임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에 썼어요. 그런데 이제 되게 우리가 물어본 질문 중에 임도가 산불 진화의 방지에 도움이 됩니까? 하니까요. 일본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된다고? 된다고? 그보다 더 놀라운 말이었어요. 네. 우리는 산불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변화다. 그건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형 산불이 나는 것은 소위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심하고요. 사실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징조보다는 숲관리 방식의 문제인 거죠. 소나무 단수님, 단수님의 집착을 해서 계속 낙엽 발업소를 잘라내고 숲을 건조화시키고 그런 숲관리를 해온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산불과 산림 재난에 더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일본의 여러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에서도 원래 늘 우리가 산림청이나 산림조직에서 하고 있는 임도를 놓고 간벌을 하고 목재 생산을 해서 벌목을 하는 게 소위 일본에서 산림이 있죠. 산림에서 한 60% 비율이 인공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연님이란 자연님에서는 이렇게 기를 낸다? 벌목을 한다? 안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저 산림의 40%는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가리지 않고 인공님은 당연히 손대고 자연님도 손대고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되게 우리가 정책을 바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 탄소중립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나무가 수령이 많이 올라가면 흡수율이 낮아지니까 그게 이제 수종갱신을 하거나 벌목하는 근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의 연구 같은 걸 찾아보면 이게 수령이 오래됐다고 해서 흡수율이 무조건 낮아진다. 그건 또 상반된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수령이 오래됐다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끊어요. 그러니까 1에서 10년, 11에서 20년 이렇게 해서 1년급, 2년급. 그래서 1나무의 급, 2나무의 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론은 나무가 언제까지 자라면 우리는 몇 년급까지 있어야 될까요? 10년 단위로. 제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몇백년, 천년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30년급, 50년급까지 이렇게 통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년급만 통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51에서 60년까지. 6년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3년급에서 4년급, 5년급이 앞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년급까지만 하니까 4, 5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늙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스위스, 제가 스위스는 0급을 30년 단위로 커팅을 하고요. 그러면 스위스의 30년 단위 6년급은 몇 살이죠? 368, 180살인 거잖아요. 200살 가까이. 그러면 여기는 6년, 우리나라를 스위스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3년급 이상이 0이에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급수를 아주 희한하게 잘라놓고 6년급까지만 만들어놓고 우리나라 숲이 늙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20년급까지만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 숲은 형편없이 어린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호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숲은 아주 어린 숲이고요. 이제 겨우 어린 티를 벗어서 소나무에서 참나무로 변화하는 그런 숲인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기후대에서 식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를 지도로 다 본인들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개 기후식생대로 나뉘는데 그 기후식생대는 전부 다 낙엽팔엽수림이 우점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림이 우점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개마구원 이런 데는 소나무림이 우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외한 거군요. 그렇죠. 남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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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쪽에 가보면 전나무나 소나무숲이 울창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 북동부 그다음에 러시아 남부 그다음에 한반도의 북부 이런 지역들이 소나무에 적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특히 우리나라 남한 지역은 소나무림이 우점하는 곳은 산림청에서 제시한 지도에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산림청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쁜 건 일본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본에서도 안 배우고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새로 개발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배우는데 왜 이건 안 배우는 겁니까 진짜. 우리나라 행정조직이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배우고 법이라든가 제도가 일본에서 많이 배워왔었고 그런 게 이제 나쁘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본에서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임도 만들고 이런 거. 일본이 1975년 전후에는 산불이 연간 약 8천 건이 넘게 났어요. 그래요. 일본은 과거에서 배운 건가요. 그런데 가만 놔두니까 지금은 산불이 왜 나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불 안 나요. 천 건 조금 천이백 건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7분의 1, 8분의 1 줄었군요. 그러니까 80% 넘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2000년대 초반에서 10년 상간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여기는 면적인데 건수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피해 면적이 약 30% 줄어요. 단 1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산림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보이고 있다 우수한 산림청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퍼부은 결과 우리나라만 산불이 증가하죠. 재산층도 우리나라 이렇게 쭉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은 초토화되고 있죠. 뭐가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나무 자르는 것만 기술이죠. 그 말씀하시니까요. 며칠 전에 산림청, 산림광원이 보도자로 했어요. 소나무 재산층 방제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우뚝 써봐요. 어떻게. 세계 최고로 많이 발현시킨.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근 한 35년 동안 1500만 그루의 감염목을 찾아서 방제를 했고 그다음에 한 15개 시군에 발생한 지역을 철도철미하게 방제를 해서 그곳이 총정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3%만 재산층이라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막 번지고 있는 지역은 얘기 안 하고. 사실 뭐 그러면 배운 애가 없었으면 주로 되긴 하겠죠. 진짜 재정립.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같은 사례에서 배운다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누군가는 산림청으로는 당연히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산림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중요하게는 이제 과거 우리가 못 살 때는 나무를 생산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나무를 생산해서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사과괴짝이라든가 생선괴짝 이런 것들을 다 저렴한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숲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숲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지면 그게 100년이 지나건 200년이 지나건 숲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숲을 이렇게 메스로 만들고 주변을 계속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산림청도 지금 숲의 가치를 2년에 한 번 계속 계산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임업의 목재 가치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훌륭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은 다 벌목에 쓰고 가치는 다른 데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홍보하는 분야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이것은 생태계 서비스 가치고 자연이 성숙할수록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식 그러니까 보조적 관리 방식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임업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럽과 같이 120년 정도 되는 나무를 생산하는 게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좋거든요. 목재도 좋죠. 네. 120년 정도 되는 나무를 생산해야 되니까 앞으로 60년 동안은 임업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죠. 산림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완전히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 60년 넘게 산림청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거의 다는 임업 그러니까 벌목에 초점을 갖춰서 임도 숲값국이 사방 때문에거든요. 그 부분을 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산림청의 주요 정책과 관료들이 내는 판단은 우리가 봤을 때 멀쩡한 자연숲도 저기가 목재 가치가 별로 없네. 바꾸고 싶은데 라는 사업 명칭이 불량님 수정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님의 판단은 통직하게 자란 나무가 아니고 그것을 자원으로 뭔가 우리가 배워서 쓸모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활읍수를 침어수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참나무를 배워서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뭔가의 어떤 숲관리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 가서 느낀 게 일본 또 벌기령이 한 50년 정도인데 50년을 넘긴 60년대 숲도 많이 있는 거예요. 100년도 넘긴 게 많고. 대부분 이제 임업 관계자들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토론은 제때 나무를 자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독일 오스트리아는 100년 넘게 숲을 키워서 아주 좀 부가가치도 높이고 숲이 만들어낸 생태계 서비스도 되게 많이 혜택이 있는데 좀 더 오래 두어도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말했던 답은요. 그 숲을 일구었던 세대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 세대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독일 오스트리아는 100년 200년 동안 산림 관리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이득이 세대를 거쳐서 그 지역사회에 떨어지고 그 어떤 과업이 이루어졌는데 일본 또 그 30, 40년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 짧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산림을 소유하거나 뭔가 거기에서 이득을 누르기 위해서는 20년 또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숲의 생태계 서비스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그런 혜택이 좀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산림청의 구조로서는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정부 조직이 바뀌거나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봤던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은 기존의 산림청이 재선충 수나무 다 죽어간다. 또는 뭐 산림의 탄소 흡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또 숲을 젊게 바꿔야 된다. 또 뭐 임도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난리 상황 속에서는 그냥 예산폭통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 행정관료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 좀 정치적이나 시도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좀 더 시선과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소나무 재선충 시국에서 멀쩡한 소나무가 죽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소나무 단수님 을 만들어 온 그런 환경이 재선충 피해에 대해 취약해진 거기 때문에 산림청이 소나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그 속도를 줄이더라도 이 소나무가 자연스럽게 혼연잎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연천이 숲의 발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재선충 병도 줄어들 것이고 좀 더 건강한 숲이 되겠죠. 그렇군요. 정말 오늘 느끼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산림청이라는 곳에다가 계속 우리 숲을 맡겨도 될지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한겨레 한겨레 20일도 앞으로 당연히 우리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산이나 숲이 이렇게까지 위험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기 만물학사 얘기만 듣다가 진짜 박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말씀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의 21, 21, 투마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떤 기사들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도 열심히 시작하실 거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작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는 유권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좀 이미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집단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좀 많은 분들께 심층적으로 이미 다 나온 얘기도 사기자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럼요. 다 나온 얘기여도 더 깊이 있게 투자하면 다릅니다. 저도 유권자 이야기 그거 참여하고요. 제가 쓰는 시사오랑케라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앞에 놓인 몇 가지 길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빨리 뭐 취재를 가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결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결21 정기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결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에 9595로 전화주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나라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결21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1, 2, 3, 4 사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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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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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